자, 과연 엄청난데요. 1분 48초 공봉. 1분 48초 공봉이 나왔습니다. 되게 스무스하게 갔어. 어, 잘했어. 진짜 2분인 줄 알았어. 2분인 줄 알았어. 2분 10초 해야 되잖아, 괜찮으니까. 2분 10초. 2분 10초. 1초 차이로. 2분 10초? 그, 한 번 실수. 실수 있었잖아, 실수. 드레이크 투. 살짝. 드레이크 투. 그래서 2분 10초 걸렸어요? 되게 빨랐다 생각했는데. 헐, 리서버즈 지렸어요? 난 되게 빨리 같은 일이었는데. 로젠의 기록은 1분 48초 공봉입니다. 1분 48초 공봉입니다. 정말 실망했다. 한 20초 정도 앞당겼어요, 지금 기록을. 로제 핫닥은 1분 48초의 기록으로 1위로 변경. 아이티 핫닥은 1분 49초의 기록을 enfim EvolveFM을 증명하는 것입니다.